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재정 전문가 박용찬, 브라이언 팍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2일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27일에 귀국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처형으로부터 장모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아내와 함께 서둘러 갔지만 출국하는 12일 새벽에 장모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과 캐나다에서 조의를 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무죄를 드린 후에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만났습니다. 부모님을 여인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상속과 상속세 문제로 옮겨갔는데 이구동성으로 상속세가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한 친구는 몇 년 전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를 아직까지 분납으로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떠난 지 24년이 되는 캐나다 사람인 제가 캐나다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고 하니 다들 그럴 수가 있냐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으면 그게 다 소득인데 상속세, 증여세는 없겠지만 소득세는 내야 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사실 캐나다나 한국이나 조세의 대원칙은 같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입니다. 한국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그것을 상속을 받는 상속인과 증여를 받는 수중자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캐나다는 상속과 증여를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으며 금액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즉 한국과 다르게 부모가 자녀에게 생전에 몇백만 달러의 현금을 주더라도 증여세는 없으며 사후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제 친구와 같이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서 분납해야 하는 사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전혀 없을까요? 우선 증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는 기프트라고 하는데 캐나다는 증여의 규모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자나 수중자에게 아무런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투자 자산을 명의 변경을 통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Capital Gains Tax, 자본 이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하는 시점, 즉 명의 변경 시점에서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주거주주택, 즉 Principal Residence의 명의를 변경해 주는 경우에는 자본 이득세가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입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같은 상속세, 즉 Estate Tax는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효한 상속이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장이 있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법원에서 그 유언장에 대한 유효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인증 절차를 Probate라고 하는데 이 절차에 상속 재산의 약 1.5%에 해당하는 법원 수수료, 즉 Probate Fee가 발생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유언장에 지정된 유언 집행인, Executor 또는 Estate Trustee라고 하는데 이 유언 집행인에 대해 유산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광역 토론토에서 Probate를 포함해서 유산의 분배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년 정도이며 경우에 따라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때까지 유산은 동결되게 됩니다. 다음의 몇 가지 경우에는 Probate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채 즉, 즉시 그리고 부가 비용 발생에 따른 손실이 없이 해당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데 통상 유언장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첫째, 생명보험금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서에 지정된 수혜자에게 세금 없이 즉시 지급됩니다. 둘째, RRSP, RRIF, TFSA 같은 투자 어카운트는 각 투자 어카운트 계약에 지정된 수혜자에게 즉시 지급됩니다. RRSP와 RRIF의 경우에 자본 이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gregated Fund입니다. 통상 그냥 SEG Fund라고 얘기하는 Segregated Fund는 투자 시에 수혜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투자자의 사망 시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투자금과 수익금이 해당 수혜자에게 즉시 지급됩니다. 물론 수혜자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SEG Fund가 은행의 저축 및 투자 상품 또는 뮤추얼 펀드와 다른 점입니다. SEG Fund도 투자 펀드이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와 동일하게 다양한 종목이 존재하며 원금 보장 기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 상속 계획에 필수 불가결합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또 0.25% 인하했더군요.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인하면 1%를 인하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되면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회복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반면 증시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이런저런 뉴스에 따라서 그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데 미국 연준이가 아직 배짱을 부리고 있긴 하지만 고금리 때문에 미국 경제가 부진하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래 못 버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은 실물 경제의 선행 지표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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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